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 홀로 이 계열을 주저앉아서 파릇한 풀벅이가 돋아나오고 잔물이 봄바람의 해적일 때에 가도 아주 가지는 않도라시던 그런 약속이 있었겠지요 날마다 배여울에 나와 앉아서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가도 아주 가지는 않도가 쉬워 굳이 잊지 말라는 부탁인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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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던 아주 하지만 너라 쉬던 괴로운 약속이 있었겠지 날마다 괴로운 약속이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나라도 아주 가지는 않는 너라 쉬던 굳이 잊지 말라는 부탁인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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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